선수님 루코치님이야 공격수시다 와 졌다 쇼그 잡았어 잡았어 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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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서야 가 가 가 가 바로 가 들어왔다 프리핑 프리핑 그거 잡은거 같은데 잡았어 이거 너 쪽으로 간다 해주면 내가 바로 가줬을거 아니야 뭔가 프리핑 한쪽 팀 우리 팀이 아닌것처럼 갈 수 있을거같아 다른 곳 갈아올로 가 도리야? 저기 패쳐 한 명에서 남순데 삶을 포기한거 아니야? 뭐야 저쪽 뒤 이거 뭐야 이거 받았어 총알 없어 그리고 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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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차 하나 아 잘못 눌렀어 쟤 왜 죽음? 아잇 잘못 눌렀어 아아 우린 왕관 잡으러 간다 왕관이 우리 여기 붙이고 있다고 알려줄게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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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즈 너무 잘하는거 들어간다 세차장 왕관까지 붙일게 세차장에서 왕관 봐주고 있는 쪽 왕관 파쿠르방 왕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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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괴 엘 쟤는 왜 나만 쏘냐? 뚜돌이랑 샷 변한거? 뚫 푸쉬만 해도 되려나왔는데? 집부터 잡을게요 일단 야 저기 맞고 계속 비키가 안해 1번 오뚜기다 오뚜기? 지금 끝났다 3번에 3! 뚜돌에 2! 한쪽에서 이제 올라오네 그만 기다리고 내 앞에 맞았어 할게요 어디 하나 붙어? 그거 한 대 때려놨어 1번으로 하나 붙었어 1번, 둘, 둘, 둘 파라지스 기다려 3벌이 셋이야 그러면 좌측으로 할게 연막 안에 죽었다 파라지스 한 번에다 폭 까볼게 가서 죽었다 희주 형 앞에서 죽었다 폭 간다 다른팀 다른팀 다 맞았어 한 번에 있다 파라지스에 있는거 몰라 3벌이 스톡바나 안에도 있는데 막 안에 기자 라스 2중쪽 다른팀 다른팀 아래? 다른팀 아니야? 아 같은팀 그래 그럼 왼쪽 밑에 파자 오른쪽 상대 얘 라스 와봐 와봐 나이스 왕관이 차 소리가 이렇게 파하나보네 왕관이 차 소리가 왕관이 차시 왕관이 차특 왕관이 차시